이제 루이스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려봐야 되는데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어떤 화합물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합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가 2개까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옥테트 규칙에 의해서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HCN이라고 하는 하이드로젠시아나이드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이 화합물들의 구조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합각이 얼마가 있는지. 그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만약에 따로따로 있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소, 탄소, 질소가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 최대한 필요로 하는 전자의 개수는 얼마인가를 세워보면 수소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질소나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 8개씩 전자가 있어야지만 옥테트 규칙에 만족을 해서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최외각의 원작가 전자들이 각각 2개, 8개, 8개 해서 모두 18개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수소나 탄소, 질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외각의 원작가 전자만 생각을 합니다. 최외각 원자수, 전자수 그러면 하나, 탄소는 몇 개죠? 4개, 질소는 5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원작가 전자수의 총합은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18개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10개를 가지고 18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머지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과연 몇 개의 전자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8에서 10을 빼주면 8개, 즉 8개의 전자가 바로 공유를 해야지만 서로 서로 간에 18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소하고 탄소하고 질소 중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심 원소가 뭐가 돼야 되는지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최대한 처해질 수 있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가서 8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너무 전자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은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은 보통 외부에 바깥쪽에 치환체로 존재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외 질소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 바깥쪽에 터미널 아톰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탄소, 수소, 질소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탄소죠. 그리고 각각 수소와 질소를 놔야 되는데 물론 질소도 이 수소 옆에 놓으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리고 공유해야 되는 전자가 8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전자를 8개 공유해야 되는데 이쪽에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되죠. 수소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를 각각 채우면 모두 1, 2, 3, 4, 5, 6, 7, 8개의 전자가 공유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있었던 전자의 총수가 10개인데 공유한 전자를 빼고 나니까 10에서 다시 8을 뺍니다. 그러면 2, 2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상이 돼요. 이 비공유 전자상은 어느 쪽에 그려야 될까? 수소는 이미 2개로 안정됐고요. 탄소는 지금 양쪽에서 공유했기 때문에 8개로 안정이 됐고요. 그럼 질소가 지금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개의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개의 전자상까지 모두 쳐서 8개로 안정화됐다. 자 그래서 실제 구조는 수소가 탄소와 단일 결합을 하고 있고 질소하고는 이렇게 3중 결합을 하면서 여기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형태로 결합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온입니다. 시아나 이온. 자 아까 수소가 있었던 것에서 수소가 지금 하나 빠져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탄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최대한으로 필요한 각각의 따로따로 있을 경우에 필요한 수는 옥택도 규칙에 의해서 8개가 있어야 됩니까 8 곱하기 원소가 지금 2개죠? 8이 16, 16개가 있어야 되는데 탄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는 4개, 질소는 5개 그리고 여기 지금 이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는 거는 전자가 10개다. 그러면 10개로 16개의 효과를 내야 되니까 6개는 공유하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와 질소가 서로 6개의 전자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 자 공유하고 나서 나머지 공유하지 않은 것들은 몇 개냐. 10개에서 6개를 빼니까 4개. 공유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비공유 전자상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한쪽으로 몰면 안 되겠죠. 몰게 되면 전자가 8개가 넘으니까. 탄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8개로 안정하고 질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8개로 이렇게 안정한 그런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